안녕하세요! 공대생입니다! 감기가 걸려서 목상태도 안 좋고 몸상태도 안 좋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갑자기 일주일 상간에 가을에서 겨울로 변해서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진짜 패딩 없으면 못 버틸 것 같고 근데 가로 움직이려고 코트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린 공대생입니다. 본론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뜨끈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무엇을 사왔느냐 짠! 짠! 뾱뾱이를 사왔습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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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장난이고요. 짠! 귀클리너! 귀클리너라는 걸 사왔습니다. 귀용 진공청소기 이런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귀클리너? 이어 에어클리너! 경기도 부천시 오전구 신흥모에서 만든 지금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쫙!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에 뾰족한 부분이 귀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다 빨아들인다고 합니다. 굉장히 시원할 것 같네요. 약간 꼽는 느낌은 본독이 체온계 넣었을 때 약간 삐이 소리가 들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진짜 이거 만든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. 귀지를 이렇게 파내는 게 쓰레바퀴로 청소를 한다는 거라면은 이건 이제 귀 진공청소기로 이제 귀를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쫙! 빡! 귀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? 소리가 너무 센데? 다시 한번 진짜 고마까지 다 뜯길 것 같은데? 여기 손을 한번 내볼게요. 뭐지?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흡입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직접 귀에 넣어서 지금 귀 진공청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! 렛츠 고! 제가 방금 호기심으로 여기 안에 필터부분을 열어봤는데요. 어마무시라네요. 최고입니다. 최고. 일단은 이거 딱 했을 때 쾌감은 없어요. 그 귀지를 삭삭삭 해서 뽑아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올릴 때 그 왕건이 딱 올라와 있을 때 그 쾌감은 없거든요. 반대쪽까지 청소 다 하고 지금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. 밥 먹고 계시거나 비기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반대까지 할게요. 네 이렇게 지금 귀지 청소가 끝났습니다. 안을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 싫어. 여기 초록 색깔 찌꺼기들이 보이십니까? 이게 지금 전부 귀에서 나온 귀지란 말이죠. 어 더러워. 네 이렇게 지금 이걸로 귀지 청소를 다 해봤는데요. 안에 내용물들을 보니까 굉장히 알차고 꽉 찬 구성품이네요 지금. 귀지가 이 안에 거의 성능 좋네요. 이 정도까지 사실 기대 안하고 갔는데 굉장히 좋네요. 지금 제가 몸무게를 재면은 거의 한 0.5kg 는 빠졌을 것 같아요. 과장해가지고 진짜 귀가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러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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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지금 이 귀지를 이렇게 상품을 빼고나니까 뭐 그건 농담이구요 요거를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귀청소를 하면은 귀에 있는 그런 귀지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습기 그 다음에 이제 털 귀에 안에 있는 잔털 그런 것까지 쭉 뽑아 내줘가지고 완전히 귀를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본 아이디어 상품 중에는 거의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드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 소리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흡입력이 없거든요 사실 하나도 안 빨려들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빨려 들어왔네요 딱 귀지 정도만 빨려들 법한 약한 흡입력인가 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이 친구처럼 세상에는 신기한 물건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아니면 살까 말까 고민된다 저게 성능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런 물건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일본에 파는 전기 충격 알람 모르겠어요 뭐 장난감이 됐든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물건들 위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인터넷 찾아봐도 제 힘으로는 역량 부족이에요 신기한 물건들이 없어요 인터넷이 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제일 신기한 물건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아요가 많은 것들 위주로 제가 사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 빠잇 안녕 오늘도 시청 먼저 nations기 바랍니다 6번 챔팅 시작 8번 챔팅 48번 128 win